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제가 멜론 스테이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어요. 바로 뮤직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멜론 속의 시대별 차트를 통해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때 우리의 있었던 추억들 함께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사연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드릴게요. 우리 멜론 뮤직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